2018년 3월, 현대자동차 상용차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새로운 멤버십이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현대상용차 마이틴, 메가트럭, 뉴파워트럭, 액시언트를 보유한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현대상용차 멤버십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멤버십 가입을 위해서는 현대상용차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멤버십 카드 발급은 현대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거나 멤버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멤버십 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령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해당 기간은 개인별로 다소 상의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및 수령이 완료되면 휴대전화로 멤버십 회원가입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가 발송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 후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약관 및 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시면 현대상용차 멤버십 가입이 완료됩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재효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상용 대리점에서 소모성 부품 구매 시 상시 7% 할인은 물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비 할인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의 우선으로 초청되며,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자동차의 중대형 트럭 신차를 구매하신 고객님께는 다양한 멤버십 가입 선물을 제공해드리며, 가입 선물은 멤버십 회원 가입 완료 후 고객님의 집으로 직접 배송됩니다.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고객 여러분의 차량 운행을 더욱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현대상용차 멤버십의 상세한 내용은 담당 카마스터에게 문의하시거나,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 대리점 또는 중대형 블루헨즈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상용차 고객만을 위해 준비한 현대상용차 멤버십에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